안녕하세요. 찾아라 K-관광마켓 오늘은 특별히 힘내라 전통시장이 아닌 찾아라 K-관광마켓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온 첫 번째 고장은요.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이곳에 가니까요. 볼거리, 먹거리가 정말 다양해서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제대로 즐기고 왔거든요. 그럼 저희와 함께 생기남치는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 보시지요. 축제, 거의 꼭 가보고 싶으라고요. 네, 저도 그 축제에 푹 빠져서 잠시 방송이라는 사실을 잊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손님분들과 함께 어울려 제대로 완전 즐기고 왔거든요. 천원 생백주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가득한 양동 전통시장의 통백축제는요. 바로 내일 5월 3일 금요일과 5월 4일 토요일까지만 열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축제를 한껏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양동시장, 특히 K-관광마켓 찾을 때 좋은 장바구니 들고 왔습니다. 6시 내 고향 방송을 보시고요. 시청 소감과 전동시장을 응원하는 응원의 댓글을 6시 내 고향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총 10분을 선정해서 저희 연근남매의 사인이 담긴 이 장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